1, 2, 3, 4, 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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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 구독, 알림신청, 좋아요까지 동생 여러분 땡큐 드디어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올해 가장 큰 행사죠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4월 29일, 30일 양일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드디어 개최가 됩니다 볼거리, 살거리, 먹거리로 가득한 국내 최대 이 행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이규희씨의 이규준 의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지역화폐 카드 앱을 까는 방법 그리고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주신다고요? 일단은 지금 경기지역화폐 발행기념 이벤트 중이에요 그래서 꼭 이거는 설치를 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는 게 이득이에요 그렇군요 뭐냐면 돈 벌어요 만원 충전하면 천원을 줘요 아 그렇습니까? 대박 아니에요? 어... 언제까지입니까? 이벤트 기간이?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나와있어요 아날라짐 하하하하 아니 그건 미는 겁니까? 아니요 아니요 지금 처음 했는데요? 일단 저희 같이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? 네 한번 해볼까요? 굉장히 쉬워요 3분밖에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안드로이드신가요? 핸드폰이? 아 네 저 안드로이드 그러면 플레이스토어를 켜주시고 아이폰인 경우엔 앱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시면 된다 경기지역화폐 검색해주세요 아 됐습니다 네 검색해주시고 회원가입 시작하기를 선택 네 그 다음에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시 이용할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자 했습니다 입력하셨나요? 네 진짜로 하세요 꼭 계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사용할 보안비밀번호 6자리를 눌러주세요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신청 네 주로 소비하시는 지역을 골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 받으실 주소 입력하셨어요 카드신청 완료됐죠? 그 다음에 계좌연결 계좌연결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끝입니다 이건 3분 넘은 것 같은데 안 넘어요 실제로 하면요 아 오케이 굉장히 쉽죠? 네 엄청 쉽네요 이 3분을 투자해서 골목상권도 살리고 네 그 다음에 돈도 벌고 네 너무 좋지 않나요? 항상 일석이조 네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네 뭐 이런 일들을 하곤 했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경기 지역 앞에 네 많이 사용해주세요 우한구도 한번 할까요? 그럴까요? 경기 지역 앞에 우한구드 경기 지역 앞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